워 워 오예 예 예 예 드랍이 울라가 드랍이 예 오케이 다들 물음표 인생에 대하세 인생은 굴인교 아닌 주황색 터널 fucking 굴인교 할라봉 한 달에 한 번 무파마 혹은 마라탐 속에 대면 꼭 소중한 사람과 침 마시 땀밥 누려 시술 땜에 시술 땜에 말하는 나 있어 아직 궁지에 몰리 스트레스 파일 강포도 쇠도 복숭 왜냐면 우리 타이언 내한테 맞고 토하고 관장님 모름 침치질하며 개야 눈을 떠 앰플란티키 보고 다 비웃던데 사실 나도 전화 이때 저랬지 찍어도 비슷한데 오른쪽 네 당은 나가 나서 한 번이면 가사로 감지 채워 에이폰 난 존나 감사하기로 했어 평생 가도 못 가질 재능 신념에 심취할 수 없는 객관성 왜냐면 네 말 하면서도 안쪽에서 합리화 아니냐 내 방청객들 음성 그래 난 생각조차도 공로나 하듯 내가 잡는 마이크는 이장님 마이크 다듬은 적 없지만 여튼 그렇게 감수 그러니 평가는 좀조 깔아 새진에 닥쳐 내가 빡친 건 존나게 물두했었지 나도 사람 좋단 얘기 말이든 내 그 반대도지 존재하지도 않는 충돌 걷는 인간이 말도 이상이야 현실을 산다며 얼굴 빨개졌다 다시 살생 펜신 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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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